안녕하세요. 평창 톨게이트에서 내리셔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알펜시아와 바람산 방향으로 조금만 오시면 평창 한우연구소가 나오게 되는데요. 아무래도 연구소에서 방목하시는 것 같은데요. 우측으로 방목하는 한우 누렁이 소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. 구경하시고 가세요. 지 푸른 쪽빛 하늘 아래에 넓고 푸른 들판에 한우 누렁이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. 잠깐 멈추시어 건강한 우리 한우명품 누렁이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 감상하시고 가세요. 차량도 우측으로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.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